선택사여라 무작위 희귀 카드 말살공 불고리 말살 말살의 고리 말살의 고리 없어서요 말살과 함께 고데기같은 셋 맥 흩날리는 소매 불고리 흡소매 흩날리는 소매 흩날리는 소매 흩날리는 소매 흩날리는 소매 흩날리는 소매 멸시 살살 멸시 딸기 생강 말살검 말살검 쓸거면 분화도 사실 별로 필요없는데 말살검 추월 휘갈김 시간의 모래 갓갓김 오 쏘세요 말쌍 다음에 라가블린일 수도 있고 라가블린이 아닐 수도 있지만 라가블린이겠지 오 쏘세요 5 36들 104들 4 4 4 5 4 4 5 4 5 140딜 와우 말살 말살 한 더 살살 말살 맛살 불고리 강호할까 에이 뭐어 어떡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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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그누아로크 여번 불골이라그 한 마리 라가볼린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왜 라가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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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나오나 16 여우행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자격수핵 딱따라 음 말살검쓰기 좋은것들 나왔네 그래도 유흥채와 싫어요 플러스카드면은 웬만해서는 웬만한 똥카드 아니면은 괜찮죠 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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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이다 추월 애매할 것 같은데 근데 강화돼있고 을알이고 어떡하냐 단식이다 단식 단식 넣으면 라그나로크 못쓰겠네 미안해 라그야 라그가 죽었습니다 아직 정룡밥에 갓어치가 남아있다 정룡아 일로와봐 맛있는거 줄게 정룡아 일로와봐 맛있는거 줄게 정룡아 일로와봐 맛있는거 줄게 단식 배밑에 갓哉 단식 배밑에 갓 정룡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운명 가르기 뒷처리 가르기 넣고 저거 찾을까? 열반 근데 가르기 강화도 안되있고 눈물거리 엉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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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딜이니까 만약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엉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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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엉엉 엉엉엉엉엉 나이스 존 직접 강화하면 저렇게 강화된 카드가 나온단 말이야 강화하면 드럭게 안 맞네요. 무작위적 말살검으로 한마리는 잡겠는데 그 뒤에가 문제네. 부상도 들어올거고 답이 없어지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쎄 가지 아니 왜 갑자기 여기서 가지를 줘 말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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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살검의 꿈이 지금까지 내 말살검은 다 모였지 압축 풀어줘요 내 말살검은 다 모였다 이 아이았은 뒷자리에 와, 쏘세요. 열반이다. 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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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룡 비슷한거 나왔네 그래도... 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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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서순 둘 중에 한 놈은 단식 가져갈 음 아 단식 안 뺏겼다 다행이다 와우 아우 세상에 천신 가지 천신 갖다줘 노상목 더 다듬어졌어 혐오스럽다 음 뭐 넣지? 노상목 넣을까? 코스트 빠따 아니구소 가지인데 코스트가 힘이지 저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뭐 천신 받게 쓸거 없잖아 여기서 안 받을 방법은구나 아우 네 네 네 네 네 네 아갔는데 이게 뇌의 상징이야 경지 벗어나는 카드 넣어야 되나? 조금 애매한데 뭐야 왜 우정 두 마리나 있어? 증신수양 강화하고 좀 해야겠다 가지니까 불이나 좀 나니봐야죠 계속 단식석은 왜 적있냐 휘갈겐 야구공사에 자김브렘 강림톤 기다려도 되지 57대 57대 변기적 탄식 이규준 저희가 살짝 지울 수 있는데 공격적인 탄식 공격적인 탄식 규준갈김 기적의 신속 향로 슬라임은 참 잘 잡는데 기적의 신속 아 이건 뭘 쇼 결론 네멘의 평 제사멘 대개 파워카드 밖에 없네 근데 결국에 가지가 있잖아 가지가 다 해줄거니까 나는 파워카드만 쓰면 되는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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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불화, 말살검, 킬각 안나오겠지? 26만큼 7건 줍니다. 아 안나오네. 이야아 병폭풍 병폭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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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 병폭천신 병천신 병폭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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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쏘세요. 쿠!!!!!!!! 아이 쿠로링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트 안 가도 되겠지 아이 리의 와플 저는 학습 쓸까 카카 때문에 빡치지 않을까 전등 속의 증신 전등 속의 증신 전등 속의 증신 다 아이스 소대 1댐 맞기 1댐 정도 아니 맞지 말까 1댐도 허락하지 않는다 아니 화상 계산하면 1댐 맞거든요 알파 알파 써놓을까 영방 저거 왜 안나오냐 없으세요 말살거 왜 안나오냐 쓰레기 와 분노수설 당해 아니 분노수설 잘해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 동전 기회 아카베구 장법 쓸까 하나 강화할 수 있는데 장법 강화하면 도움많이 되겠지 인공물 다 썰어버려 여기 인공물 좀 꺼려주시오 아잠만 젠장 이걸 이렇게 시게 받네 카드 잘못받아 기저귓조로라서 언제쯤 정식 패치가 될까요? 대차하기 귀찮은 금방 가는 복불맛입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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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담은 거 막상인데 메가 크릿이라는 거에 달려줘 그대 이 아저씨들 왜 주워주지 않았어 말살 쓰레기 슥 스톱 스톱 태양으로 스노우볼 고렸네 트롬 나요 수양 너 어점즈 단식도 쓰자 날씨야 그냥 넘어가는게 낫겠지 이거? 그냥 넘어가는게 낫겠지 이거? 수양 꼭 돌아오겠네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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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고 남성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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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향으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겠다. 챙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잘못 버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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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갈건가요? 파워 카드는 아주 괜찮은 거나 움직였어 아니 모독 써도 쟤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 모독 전지라 그렇게 할까 와우 미친 야 근데 향로 향으로 젖었다 아 카베코 때문에 졸나 쎘다 향으로 망했는데 어떡하지 와 고동 1댐 야 3종 디버프 다 막았네 아 아 아이고 내장법 내천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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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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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막을 수 있네. 심판당한... 심장단한... 심장단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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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달팽이... 달팽이가 증오하는 거 보면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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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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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